딱지가 어디 있을까? 딱지가. 어? 어? 뭐야 또 이제. 또 이제 뭐야. 어 뭐야? 아 뭐야? 왜 그래? 왜 왜 왜. 왜 그래? 왜 그래? 아니 뭐예요? 아 뭐야. 창희 씨 오늘 두 번째 봤는데 도망다네요. 야 창희지 창희. 형 창희 씨 두 번째 봤는데 도망다네요. 오늘 두 번 봤는데 한 번은 탈락되고 한 번은 도망다네요. 야 나 지금 창희 처음 봤다. 야 나 당첨됐나 봐. 나 찾았어 나 찾았어 나 찾았어 나 찾았어. 잘 안 오는 것 같아. 자 레이스. 스타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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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트. 어? 뭐야. 이거 종소리인거야 종소리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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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. 뭐야, 뭐야, 뭐야. 이거 뭐야!! 야, 이거 뭐야. 뭐야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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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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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 이게 뭐야 왜요 몰라 아 깜짝이야 뭐야 형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들이 갑자기 일단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자 보자 세금 보자 아 아이씨 잤다 아 아이씨 끝 에이 서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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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허 이렇게 든든할 수가 있어 이거야 바로 오케이 야 괜찮았냐 아니야 근데 내가 봤을 때 너는 하나 있잖아 응?